오빠 기다릴게 아니야... 기다리지마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럼 안 기다릴게 오오오오오 가기로... 군대가 제일 싫어 나라에서 해준 게 뭔데 오빠 딴 남자 만나고 있어도 돼? 고무신 씨발 택도 안 뗐는데 벌써 뒤집어 짓는 거 있네 그래라 어 안 말릴게 너넨 공부나 열심히 해라 나라는 아저씨가 지킬게 내 아저씨 야 이 개새끼 야 근데 진짜 군대 갔다 왔으면 아저씨인가? 아 솔직히 부정하고 싶은데 군대 갔다 왔다고 아저씨요?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 아직 그래도 20대인데 넌 군대 갔다 온 지 좀 됐으니까 아저씨 맞지 조용 늦자마 출소하면 데리러 갈게 연락해라 자식 출소가 아니라 퇴새끼야 뭔 출소야 나 뭐 징역살이 가냐 뭔 출소야 이씨 누가 보면 진짜 깜빡 가는 줄 알겠네 그래 늦자마 흑흑 먼 길 가는데 노잣돈으로 써라 그곳에선 행복해 뭘 노잣돈이에요? 아니 이틀 갔다 오는 건데 왜 나보다 왜 니들이 더 주접이야 우리 곰신 아니고 옥바라지 하는 거였냐? 0301번 자식이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사실은 입소가 아니라 옥바라지를 하러 가야 된대 허? 뭐라고? 깜빡을 간다고? 뭐? 너 영창 가니? 제가 영창을 왜 가요 저는 형형병이 아닌데 요시 연희 형 갔다 왔다니까 연희 형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가서 뭐 했냐고 여보세요 어 날 갔다 왔어 형? 아 뒤질 거 같아 더 뒤질 뻔했어 어떻게 더워? 내일은 그래도 비 온대 형 그 기가 도움이 될까? 형 오늘 가서 뭐 했어? 야 나 개빡 치는 게 나 분대장 걸렸어 아 아 짜증나 죽겠어 형이 형이 왜 분대장이야 근데? 랜덤임 결국에 아 랜덤 분대장이었어? 저런 분대장 아저씨가 되었네 그래서 오늘 훈련받았어 뭐 받았어? 훈련 수색이랑 뭐 이런 전형적인 예비군 훈련이랑 그냥 뺑이 쳤어 뭐 약간 화생방 방독면 착용 뭐 이런 거랑 아 제독가루 어 어 그 아 그거 입었다 벗으면 진짜 몸에서 검정색 숯가루 계속 나오는데 그거 아 나는 근데 그 부분은 생략됐어 다행히도 개빡치네 밥은 잘 나오디 야 밥은 싸세밥 나왔어 어 진짜? 도시락 같은 거 도시락인데 어 근데 우리가 결국 돈을 내는 거나 다름없어 뭐라고? 도시락 잠깐만 가서 훈련받는데 돈 내고 밥을 먹으라고? 그러니까 아마 교통비에서 빠지는 거 같아 교통비에서 밥값을 빼고 준다고? 어 그런 거 같던데? 8,000원이라고 적혀있던데? 그게 무슨 글씨 같은 경우지? 아니 땡볕 여름에 훈련 불러놓고 그러니까 밥을 내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거지? 어 딱 그거야 지금 어 그래? 어 그래가지고 나 그거 밥은 진짜 개 맛있게 먹고 오긴 했는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었어 아니 밥을 내 돈 주고 먹으라고 어 개빡쳤어 진짜 이거 한두 푼도 아니고 8,000원임 아니 그 도시락 잘 나오나 보다 8,000원이면 거의 뭐 한솥 도시락 도련님 도시락급인데 8,000원이면 거진 그 수준으로 나오긴 했어 약간 새치 고기고기 도시락 1로 나오나 보네 야무지긴 했어 아 근데 짬밥보다 차라리 돈 주고 그거 먹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밥을 돈 주고 사 먹으라고? 이번 연도 뭔가 좀 이상함 어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순간 좀 당황했네 밥을 돈 주고 먹는다라 군대에서 아 근데 그거 훈련장마다 다를 수도 있음 좀 큰 훈련장이면은 모르겠다 늦잠이 수학여행 가네 야 이 XX야 하루 더 XX 응? 하루가 우리 보고 수학여행 간대 죽여버려 그냥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 이런 것도 해주나? 캠프파이어 이주락 밤에 레크리에이션도 할 거 아니야 롤리폴리 줘야지 롤리포니 롤리 롤리포니 나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그 M16 분해하는 거 일일이 알려줬거든? 난 그거 다 이미 외우고 있는데 그걸 왜 분해해서 보여주냐고 형 괜찮아 난 팬심으로 맛다시받았는데 시청자분이 맛다시먹는 법 알려줬어 엉? 왜 그랬어? 입맛 없을 때 참치나 스팸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맛다시 사용법을 알려준 건가? 호호 흥미롭군요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 음흥 혹시 뭐 궁금하거나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있으면은 제가 사와 볼게요 한번 큐넬치킨 크림우동 불닭 봉화춘에다가 빅팜 참치 이거 좀 군대 조합이긴 하지 소총? 야이 총을 PX에서 왜 팔아이 서든어택 아니야? 상점에서 총 팔게 가루포카리 아 가루포카리는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겠다 마음에 소리하면 애인 달라고 해봐 주지 않을까? 뒤실래? 주고 싶어도 못 줄 듯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놀고싶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으악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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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as